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에 있는 아들로부터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재료 중에 관계가 가장 인상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오징어 물에다가 얇은 양념에 넣어줍니다 과일처럼 물에 넣어 줍니다 원하는 양념에 넣어줍니다 양념이 잘 들어있는 양념이 잘어울려요 물에 넣어줍니다 아 4 ㅋㅋ 가끈기 랩 조금만 조금만 거짓말 랩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